안녕하세요. 테스트웍스의 이장신입니다. 발표를 제목은 데이터 중심 ML Ops 실현을 위한 품질 높은 데이터 획득 전략입니다. 테스트웍스는 AI 수집 가공 전문 회사입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ML Ops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ML Ops가 뭔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ML Ops 파이브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 Ops란 무엇인가? 먼저 사전적인 정의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L Ops는 머신러닝,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브옵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한꺼번에 한다. 그리고 그 교차심에 있는 것이 ML Ops다. 이것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머신러닝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사전적인 그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데브옵스는 좀 생소한 부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브옵스는 Developmental Operations, 그러니까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폭포수처럼, 워더폴 모델처럼 사용자 요구를 받아서 퓨처를 만들고 퓨처를 만들어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구현을 마신 것을 테스팅을 하고 배포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썼는데요. 옛날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일을 했을 때 윈도우스나 아니면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2, 3년을 주기로 이렇게 한번 릴리스를 했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그런 주기로 보면 상상이 안 되는 완전히 고래적 얘기가 같은데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폭포수처럼 워터폴 모델 예약이 가능했고 그것을 옛날에는 CD나 DVD를 구워서 직접 이렇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라는 기념으로 주기적으로 빨리 고객의 요구에 대응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테스팅을 하고 배포를 하고 또 그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에잘 모델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데브옵스 개발자가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 테스팅과 이 모든 것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로 데브옵스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 이 데브옵스의 개발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ML옵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코드 짰던 거 그리고 빌드 했던 거 그거 그냥 ML 코드를 그냥 갖다 심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젝트 스코핑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레이블링하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거를 그냥 데브옵스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ML옵스라는 머신러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적인 성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피터 노트북 예를 들어서 데이터 엔지니어나 아니면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은 주피터 노트북에 한번 실험을 해보고 어떤 POC 개념으로 되나 안되나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좀 데이터를 조금 더 모으고 그래서 좀 될 것 같으면 또 더 크게 정식으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마련해서 실제 출시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피드백을 갖고 그래서 이 모델을 해보면 안되고 그러면 다른 모델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이 데이터 자체가 많이 변합니다. 실제 생활에 현실에서 데이터의 그런 성향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에는 모델과 데이터가 있다. 자 그럼 코드 이 자체도 옛날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 안드리 카파티라는 분 지금 테슬라의 디렉트로 계시죠. 그분이 이제 주창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1.0과 2.0이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1.0은 뭔가? 옛날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룰,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으로 된 것을 코드로 구현을 해서 그것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답을 내주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개념이라면 소프트웨어 2.0은 그 답과 데이터를 다 갖다 줍니다. 그 학습 데이터로. 그러면 그 모델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학습을 해서 어떤 룰을 만드는 그런 것이 소프트웨어 2.0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제프틴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제프틴이 이제 텐서플로 만드신 분이죠. 그 구글의 구글 번역기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게 50만 라인의 코드였는데 이 소프트웨어 2.0 이렇게 하니까 500 라인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옛날 패러다임으로는 그런 많은 코드가 필요했는데 그 코드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모델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하나는 모델 중심. 모델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아니면 데이터 중심으로 하거나 지금까지는 모델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알고 들면 여러 가지 다른 걸 쓰거나 예를 들어서 랜덤 포리스트를 쓰거나 SVM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아니면 딥러닝을 한다면 여러 가지 레이어를 쌓아보고 아니면 아키텍처를 바꿔보거나 아니면 하이퍼 패러미터를 바꿔보거나 이런 식으로 모델 중심의 개발을 지금까지 했다면 지금 이제 모델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 것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어떻게 품질을 높일 것인가. 그것이 이제 데이터 센트리크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의 양과 질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트리크 어프로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YOLO V5라고 Object Detection, 객체에 탐지하는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인도 보행 영상이고요. 하나는 차 계기판인데 인도 보행 영상은 쉽게 말하면 인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찍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이런 것의 객체를 탐지하는 겁니다. 차 계기판은 대시보드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Seat Patrick 브리드로 오거나 아니면 엔진의 브리드로 오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 두 데이터 세트를 똑같은 모델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예측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시보드는 한 200개의 이미지만 있어도 거의 80% 넘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도 보행 영상은 보시기에도 벌써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배경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1,000개의 이미지를 갖다 줘도 40% 될까 말까 그런 굉장히 협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여러 가지 목적이나 복잡도나 클래스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양의 데이터 못 얻어도 적은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적은 양의 품질이 나쁜 데이터면 당연히 모델 성능도 나빠지겠죠. 그런 걸 해결해야겠어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데이터를 많게 해보자. 이게 좋든지 나쁘든지 무조건 한번 많이 수집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겠지. 그게 지금 빅데이터 업로드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고 왔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도 좀 줄이고 좀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적은 양의 데이터라도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래서 ML 파이플라인에 6가지 단계별로 저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핑, 컬렉팅, 레이블링, 트레이닝, 디플로잉, 모니터링 이런 6개의 단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스코핑, 문제의 정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또 많이 컨설팅을 하면서 받는 질문인데요. 제가 또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 과연 이 문제를 하는데 꼭 AI가 필요한가. 무조건 요새 AI가 뜬다고 딥러닝 해서 사람들이 지금 핫하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AI 한번 써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는 좀 위험하고 그러지 않고 혹 여기에 딥러닝이나 아니면 AI가 필요하다. 그런 이런 좀 확신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해졌다면 아 그럼 우리는 진짜 AI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할 것인가. 그럼 이미지 데이터냐 아니면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아니면 라이다. 그런 타입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클라스는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척정, 성능의 척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집. 수집에는 개인정보보호와 신뢰도, 밸런스, 다양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법적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EU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GDPR이라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데이터산법 2020년도에 개정을 해서 예전에는 이게 써도 될지 말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리고 개인정보가 있고 원래 있던 원천 데이터를 가공을 하면 가명정보 아니면 익명정보화해서 그것은 어떤 제한적인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래서 AI 개발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시행을 했고 또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법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법적으로 획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과대들 중에 인도보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차 번호판, 그것을 비식별화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블러 처리를 하거나 모자이클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고 아니면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그냥 랜덤하게 다른 숫자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얼굴은 개인정보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블러나 모자이클 처리하는 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걸 그렇게 하면 모델 성능이 안 나오니까 사람 얼굴은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죠. 표정과 자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것을 다른 사람 얼굴로, 그러니까 잊지 않는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GAN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거의 모든 개발자들이 부닥친 문제가 밸런스, 데이터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전부 다 낮 데이터다. 밤 데이터는 거의 없다.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리고 사람을 이제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산이 가려 있거나 아니면 안경을 쓰거나 선글라스를 끼거나 아니면 요새는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시니까 마스크를 쓰면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같은 노이즈라도, 같은 데이터라도 예를 들어서 개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싶은데 다른 동물, 고양이가 같이 있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 계기판에도 저는 좋은 이미지의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실제로 차 계기판 이미지는 굉장히 반사도 심하고 뒤틀리거나 그런 게 심하죠.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집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 클라스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많고 다른 클라스는 엄청나게 적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같은 경우에 희소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데이터 획득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안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난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로켓을 쏘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로켓을 한 번 쏘는데 몇 조 원이 드는데 그런 걸 쉽게 획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천적으로 부족한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 증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흑백 이미지를 칼라로 아니면 칼라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상 이미지 그러니까 게임에 있는 어떤 객체를 현실화해가지고 꼭 진짜 길거리 사진처럼 변형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개발한 것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 이미지는 많이 있는데 밤 이미지는 많이 없는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낮의 이미지를 밤의 이미지로 바꿔서 갠을 이용해서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집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과제 중에 수호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sign language, 농어분들이 하신 분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쓰는 sign language 이것을 저희가 수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허 난이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성의 문제였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수호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원과 그리고 개인차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잔상 그리고 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카메라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게 잔상이 남죠. 이렇게 블러우처럼 실제로 보는 것하고 많이 틀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호를 이렇게 빨리 하다 보면 굉장히 블러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건 이제 AI로 인식하려면 이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두 손으로 하다 보면 한 손이 가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진짜 한 사인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다양성의 문제는 제가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보호하고 있는 AIworks라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를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수업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을 제가 따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수호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분들이 다양한 수호의 방언과 지역과 나이와 선별의 그런 다양성을 갖추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잔상의 문제는 이제 제가 고속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그 블러우가 없도록 했고요. Occlusion 폐색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한 개로 카메라 한 개로 하면 계속 폐색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다섯 개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다섯 개의 이미지를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3D로 하면 그런 폐색을 없앨 수 있겠다.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카메라로 다섯 개의 이미지를 찍어서 하나로 3D 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동작을 탐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라이다 과제가 있습니다. 보통 라이다라고 하면 3D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Occlusion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라이다에게 레이저를 쏴서 거기서 데이터를 얻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봇대가 있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막혀서 뒤에 있는 것은 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3대의 라이더를 해서 그 종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셋을 만들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일관성 있고 정확성 있게 레이블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레이블링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해양 쓰레기를 태깅을 하는데 큰 덩어리 하나를 그냥 해양 쓰레기라고 할 건지 아니면 이 하나하나 객사 하나하나를 일일이 해서 할 건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보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는데 이렇게 삐죽이 나온 거 이걸 태깅을 할지 말지 안 그러면 차가 있는데 가운데 전부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태깅을 할지 이거를 같이 이렇게 태깅을 할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태깅을 해야 될지 이렇게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얼굴을 보고 이게 기쁜 표정인지 아니면 짜증나는 건지 분노하는 건지 판단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어누테이션 범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차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객체들이 일일이 다 태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까운 것만 태깅을 하면 되는지 이걸 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개인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프로세스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툴 그리고 사람 무엇보다도 사람이죠. 사람을 잘 교육시키자. 그래서 프로세스는 저희가 네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오토 레벨링, 매뉴얼 레벨링, 리뷰, 데이터셋 리뷰 먼저 좋은 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사전 훈련된 모델로 라벨링 자체를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CCTV 아니면 피부 질병 진단 아니면 스마트팜 공항 검색 영상이든지 인도부행 영상이든지 이것을 미리 라벨링 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시켜서 먼저 태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깅된 그 데이터 안에 다시 수정을 하는 사람이 휴먼인 룩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약 50%의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성의 향상을 50% 이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전문적인 라벨링와 리뷰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과제에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 아니면 법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꼭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저희가 데이터셋 전체의 품질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툴로 데이터 밸리데이션 툴로 그 안에 있던 태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오태깅이 있는지 미태깅이 있는지 과태깅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른 검수자가 검수를 하고 그런 것을 통계로 볼 수 있는 툴을 개발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레벨링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트레이닝은 한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처 엔지닝이라고 하는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 특징된 추출을 가지고 모델에 맞게 변환을 한 게 필요합니다. 스케일링하고 노멀라이제이션 스탠다드제이션 정교화하고 표준화를 해서 모델에 맞게 데이터를 변환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할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데이터가 다 특징과 분포가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분할을 먼저 하고 이런 피처 엔지닝이나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을 나중에 하면 이게 영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된 데이터를 나중에는 이제 디플로이하기 전에 테스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보안이나 공정성이 잘 지켜지는지 그런 것을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같은 어떤 동물 사진이라도 다양한 앵글이 있고 배경도 다르게 낮, 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인이 있다.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부러 노이즈를 없애지 마시고 그대로 자연 상태로 놔둬서 그것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새 AI에도 해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인식하는 모델이 있는데 바나나 옆에 어떤 이상한 객체가 있다. 그러면 이 바나나를 갑자기 다른 엉뚱한 객체로 토스터기로 인식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테스팅이 돼서 배포를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 특히 두 가지를 주의깊게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컨셉 드리프트와 데이터 드리프트가 있습니다. 컨셉 드리프트는 말의 의미가 그 개념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라는 말도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만 의미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도 데이터라고 하죠. 원래 텍스트 데이터는 자유노처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코플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요새는 지금은 헬스클럽, 헬스장 이러면 아재 소리를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헬스클럽보다는 짐, 짐이란 말을 그런 말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이 말의 의미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모델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의미가 아니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스튼은 제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훈련할 때와 그리고 실제 할 때의 데이터의 분포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모델의 성능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모델 디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모델 디케이를 맡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업데이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집하고 가공하고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그래서 모델 디케이가 성능자가 일어날 것 같으면 다시 학습시켜서 다시 이렇게 성능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프트웨어 1.0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피처, 기능으로 바꿨다면 지금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데이터 니즈 데이터 타입 양 클라스 분포 등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2.0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차라는 큰 캐데고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버스가 더 필요하다. 그럼 버스와 일반 차를 나누고 아니면 버스에서도 일반 그냥 가는 차, 가는 버스가 있고 아니면 전복된 버스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업데이트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결국은 모델도 데이터도 변화해야 되고 계속 이런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플라이 위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데이터의 계보가 있어야 된다. 데이터 리니어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데이터 리니지 아니면 데이터 프로비넌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된 이유가 일단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디베오잉과 재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법적인 채무게임을 물을 때 모델이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법적인 채무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계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버저닝 옛날에 코드 버저닝은 익숙하실 텐데 요새는 데이터 버저닝까지 해야 된다. 이거 DVC 아니면 Git 많이 쓰시죠? Git에서 LFS, Large File Storage 이런 데이터 버저닝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MLOps는 머신러닝 데이터옵스, DevOps 이런 세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데이터옵스, 데이터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AT20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AI 개발의 80%를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 80%이 차지하는 전처리 과정은 이 비용 자체가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리고 이 품질을 보장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이 빠르게 성공적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좋은 데이터라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비편향 밸런스되고 일관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는 데이터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좋은 툴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일련의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사람이 세상을 차지한다.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테스트벅스는 AI 수직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